자 호를 그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 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점호와 탄젠트호 그리고 중심점호가 있습니다 3점호는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좌측 아래 이제 새로운 명령을 시작하게 되면 뭘 어떻게 될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자 호의 시작점 선택 그 다음에 자 호의 끝점 선택 하면 이렇게 세 번째 점은 호의 원호를 이렇게 클릭해서 원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 탄젠트호 입니다 탄젠트호는 그냥 작성될 수 없고 이미 작성된 다른 선이나 원의 개체가 있어야 호의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탄젠트호를 클릭하면은 자 이미 작성된 선 요소에다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되면은 이렇게 끝점 인식하죠 인식했을 때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식으로 선에 접하는 접선 원을 접선 탄젠트호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번째 갈게요 세번째는 중심점호 입니다 중심점호는 첫번째로 호의 중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호의 시작점과 호의 끝점 이렇게 클릭해서 자 호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